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약육강식이기에 인과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인과라는 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죠 프로그램 됐지만 그렇게 잡아먹은 내가 그냥 토끼를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애를 잡아먹은 거지 서로 간에 인과가 있을 수 있죠 왜? 인과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건 인과법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질문하신 것은 약육강식 호랑이는 원래 토끼 잡아먹어야 되니까 자연히 그러라고 한 거니까 그거 했다고 벌받느냐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인과법으로 질문하시면요 인과법에 해당 안 되는 건 없어요 참나자리 빼고는 다 인과법에 걸립니다 내나님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상사에게 이를 뺏기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회생활도 약육강식이 이게 이를 뺏기고 나오는 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는 것 같은 것이 그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사한테 이를 뺏기고 나오는 게 동물 세상이죠 그렇게 하면 동물 세상 그래서 동물 세상 같이 지금 굴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이 말씀이신 거죠 동물 세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거면 뺏기고 아 내가 약해서 뺏겼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겠네요 그 말씀이 맞다면 받아들여지시나요 동물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는 동물이 아닌데 동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텐데 왜냐 동물은 힘을 기르려니까 힘을 기르려는데 토끼가 아무리 행길러도 호랑이 이길 수가 있나요 이런 그런 약육강식 주의자들이 남 짓밟고 자기 올라서려고 만든 이론입니다 인간들이 동물 단계에 있는 걸 악용해가지고 동물 수준으로 살아가는 걸 깨어나게 해서 공과 호랑이를 사람 만들었듯이 우리 민족 홍익인간 인형이 양심 챙기자는 거잖아요 홍익인간은 사람 사는 도리를 얘기하고 양심 챙기자고 얘기를 안 하고 약한 거 짓밟아도 된다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주장하시면 그런 사람들 몰래 하세요 그 놈이 여러분이 약하면 바로 뺏어먹을 놈입니다 홍약당 가기 많이 들으시면 힘나실 거예요 힘내세요 레나님 힘내세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 학당 강의 많이 들으시면 복수 하세요 왜 안 돼요 자명한 복수를 하세요 합법적 복수를 하세요 약육강식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더 강해져서 약한 놈 짓밟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 약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졌을 때 기다렸다가 약육강식이라고 해도 복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약육강식이냐 양심이냐 해서 양심적으로 그러면 자명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양심적으로 힘을 내시고 약육강식이다 하더라도 강해지세요 어떤 이론을 따르건 내가 강해지고 우린 동물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돼요 내가 더 강해지고 상대방이 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 길로 가시든지 결정하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내가 살면서 그 사람한테도 또 합법적으로 자명한 복수도 하고 나를 정의구현이잖아요 합법적 복수라는 거는 정의구현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신경 쓸 거 아니면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내 양심 찾아서 나라도 이 금수 세상에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사는 게 그게 복수입니다 나라도 그런 애들처럼 안 되고 내 안에서 양심의 확신 얻어가지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게 복수예요 힘내세요 양심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양심 따르다가 하면 이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홍의학당에서 양심 검색해가지고요 강의 좀 많이 들으시고 힘을 내세요 양심 응원해 드리려고 홍의학당이 있는 거니까 레나님처럼 양심은 하고 싶은데 소시오패스들 만나면 당하시는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이겨내시게 양심적으로 이겨내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곳이니까 잘 오셨고요 여기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로 날마다 정신무장하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레나님 들으시고 힘내세요 수시로 들으세요 마음이 약해지시면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지 이렇게 내가 그 쓰레기처럼 살 순 없지 힘내세요 양심 따르다가 여러분 가끔 바보되는 기분 모두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기준이 욕심에 가 있으니까 내가 바보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양심 구현한 내가 정상이고 양심 어긴 제가 환자인데 환자 입장에서 세상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등신된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기분 들고 나도 좀 뭔가 약해서 그래요 신념이 내 신념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명상 하시면서 이겨내세요 명상이 없으면 또 정신력이 안 강해집니다 명상 단전호흡 그리고 양심 성찰 이게 유튜브 강의 꾸준히 들으시고요 거기서 힘을 내시고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체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될까요? 안 돼요 참나의 뜻에 순응하셔야지 참나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든가요 거기에 순응하셔야지 일들 자체를 모두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는 건 이왕에 일어난 일이라는 부분에서 순응하는 거지 그게 옳다고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게 참나의 소리예요 거부하는 메시지를 무시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 있어요 부산님 자명함이라는 단어 저도 요즘 선호하는데 양심부석 하다 보면 점점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는데 근데 점점 확신이 안 들고 자명하지 찜찜하지 분간이 안 가는 순간이 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없이 어떻게 이 우물을 팔 때 흙탕물이 엄청 올라와요 묵묵히 은근히 꾸준히 계속 파 들어가야 돼요 자명찜찜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를 조금만 분석해 보면 또 나와요 쉽지 않네요 근데도 자명한 놈은 뭔가 자명한 기운을 갖고 있고 찜찜한 놈은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더 큰 것부터 찾아내고 확실히 자명적이 큰 것 같다 내가 놓치는 찜찜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분석하는데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크게 오류가 나진 않게 관리해 가실 정도 되면 훌륭하신 거예요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맞추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카르마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은근히 꾸준히 몰고 가다 보면 여러분 인격 자체가 계속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이 되면 완벽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집니다 그 전보다 안 되던 판단이 조금 되고 안 되던 짓들이 해져요 그게 큰 공부 하신 거예요 화원경도 그런 레벨업을 쭉 과정을 써 놓은 것 뿐이에요 에나님 선생님 강의 참나에 맡기고 인과법에 맡기고 저의 인생에 더 집중하고 가야겠어요 더 참나 공부하면서 억울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지만요 그놈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근데 올라올 때요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올라올 때 빨리 무관심해지면서 재강이 틀어 놓고요 억울한 마음 올라오시면 재강이나 기분 좋은 음악이나 좋아하시는 거 틀어 놓고요 좀 기분을 확 안 끌려가게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게 옳은 건지 과연 이해관계만 따져도 이게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걸 곱씹으셔야 돼요 자명한 얘기를 계속 곱씹으시면 힘이 납니다 자명한 재강이를 계속 곱씹어도 힘이 나고 자명한 본인의 생각을 계속 곱씹으셔도 힘이 나요 주역전 같은 걸로 여러 번 치면 안 좋나요 치세요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자명하게 정보를 잘 처리하시면 되죠 여러 번 쳤다고 안 될 건 아니고 점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치는 거면 그런 진지한 자세로 임하시면 여러 번 치더라도 그 마음에 순수하셔야지 덜 찜찜하겠죠 본인 욕망이 막 동해 가지고 여러 번 치고 있으면 점을 뭐 하러 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점치다가 자기 욕망이 이렇게 많이 작동하면 부질없어져요 점치는 행위 자체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형도님 대표님 명상 중에 뭔가 보이거나 들리면 무조건 몰라 외치고 더욱 참나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곳 사바세계는 어정도 깨어나려고 할 때 방해하는 테스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하늘이 무슨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뭔가 보이면요 저게 단순히 실험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게요 저게 보이면 보면 돼요 명상 중에 뭐 보이면 보세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무심하게 볼 정도 되면 돼요 그런데 와 하면 명상이 깨져요 명상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기시라 저걸 방해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테스트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끌려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걸 보더라도 깨워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치면 이 현상계 모든 게 날 시험하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지금 보세요 깨워서 보세요 이 펜이 여러분 참나작용 같으세요? 확철대우자 눈에는 모든 게 참나작용으로 느껴지고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줘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게 테스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게 사실 육근이 그대로 화두다 육근이 화두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모든 육근을 참나작용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도인이다 벗공을 깨달은 도인이다 도 닦는 겁니다 도 닦으시면 돼요 도 닦으시면 돼요 일체가 도다 하고 그러니까 명상하다 보이는 것도 역시 오감일 뿐이니까 좀 신비한 오감이지만 그것대로 잘 처리하시면 돼요 방해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게 아닌 게 그럼 육근이 다 방해물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육근이 날 테스트하는 거죠 너 도인이냐 아니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보이고 들리는 게 소리 하나도 지금 이 소리 하나도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나 못 깨어있나 상대의 미운 감정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 미워하세요 미운 사람은 미워하세요 다만 미워하다가 찜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나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좀 돌리세요 더 큰 생각 하세요 자명한 생각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참 찌질하지 않나요? 자기가 봐도 미운 건 미운 건데 미운 걸 내가 안 미워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는 내 소중한 시간을 걔를 미워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는 그냥 내 손해잖아요 그냥 내 손해잖아요 그런 자각을 하고 생각을 빨리 돌려가지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쓰세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귀하게 쓰시라 미운 건 미운 거고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울 때는 그 사람 좀 찬한 측면을 자꾸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제가 그 흰 오해라 경영하는 거 이런 강의 있었죠 오행을 이용해서 흰 오해라 경영할 때 좀 미우면요 좀 짠한 부분 생각해 보는 것이 덜 미워하는 감정이 덜 올라오게 만드는 데 도움 됩니다 그런 방편을 써서 어렵다는 마음도 참나작용인 줄 아세요 늘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14조 실천지침이 뭐예요 일체는 다섯 번째인가요 거기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즐기세요 대건 안 대건 대건 안 대건 참나의 신비입니다 참나의 신비를 즐길 여유는 갖고 계세요 여유 잃어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힘든 상황도 참나의 작용이라고 바라봐 주셔야지 공부입니다 막 잘할 생각으로 나를 닦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적절하게 도움 될 때나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계속 곱씹어 봤자 안 됩니다 지금 참나랑도 친해지고 대든 안 되는 건 다 일체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일단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지 거기서 도가 늘어요 빡센 상황은 도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빡센 상황이 와서 힘든 중에도 어떻게든 그거를 즐기는 방식으로 소화해 낼 때 여러분이 이제 도가 눕니다 빡센 것도 다 도에 도움은 되는데 빡센 상황에서 계속 더 자기를 더 빡세게 하지 마시고 잘 소화해 내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빡센 상황은 자꾸 올 거다 우리 공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려고 그 지적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막 곱씹고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털고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터느냐 아공 복공 구공으로 이것도 무상한 거야 지금 힘들지 이거 힘든 것도 무상한 거야 아공 복공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참나 작용이야 버릴 게 없어 이것도 다 필요해서 일어난 거야 참나 작용이야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면서 육바람 일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론은 좋게 나게 돼 있어 당장의 길이 안 보이지만 결론은 좋게 나게 돼 있어 이렇게 끌고 가야 돼 균형을 잡읍시다 균형 잡는다는 건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는 거야 저런 과거가 있으니 지금 저런 마음 드시는 것도 당연하다 또 저분은 저런 고정관념과 저런 삶의 이력이 있으니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저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법계를 이해해 주시면서 중심 잡는다는 게 한 법계에 확 쏠리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고루 그 법계들을 이해해 주면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각각의 법계들에게 그게 균형 잡는 겁니다 중용 깨어있는 분한테는요 조금씩 더 자명한 쪽이 보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분은요 조금씩 더 어두운 쪽으로 가요 조금씩 더 찜찜한 쪽으로 가고 깨어있는 분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자명한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깨어있음이 빛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몰라 괜찮아 해서 깨어 계시면 어떻게든 밝은 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밝은 쪽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어두운 데 살다가 한번 밝아지면 어둠이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어둠이 싫어요 밝은 쪽이 좋고요 내가 만들어낸 온감 감정 생각이 내 세계 안에서는 전부고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것들이 내 참나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우주 만물이 참나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나는 인식작용 아닌가요? 지금 철윤님이 철윤님이 말하는 우주 만물이라는 것 자체가 철윤님 마음에 있는 생각감정 오감의 대상일 뿐이라니까요 그럼 그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다른 말로 철윤님의 생각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걸 인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참나작용이다라고 내 영혼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에서 최상승 참선을 하고 싶다 그냥 몰라 하면 돼요 최상승 선이고 나발이고 몰라 남이고 나고 몰라 과거고 미래고 몰라 하고 딱 몰라 하고 정신 모으고 계시면 참나도 몰라 하고 존재하고 계신 그 자리가 참나예요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는 뭔가 명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뭔가 찾고 있는 상태예요 갈증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몰라 하는 마음은 꽉 찬 마음이고 이게 도피가 아니라 몰라 할 때 우주에서 제일 꽉 찬 마음이에요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즉 한 생각도 안 일어나니까 몰라 하고 딱 존재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흠집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잡이가 없는 주전자 같은 거에요 잡을 데가 없어요 그게 몰라요 몰라 하면 바로 들어간다 그게 안 되니까 염불도 하고 호흡도 보고 이빠사나 명상법도 하고 각종 명상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더인은 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영상에서 있었습니다 나면 제2의 장소가 이빨의 장소가 이빨의 장소가 이빨의 장소가 이빨의 장소가 이빨의 장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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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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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